계양군은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전직원 친절미 특임인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교육은 함께 행복한 고객감동 서비스라는 주제로 KTCS 평생교육원, CS컨설턴트 유성현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CS마인드 향상 교육뿐만 아니라 폭언, 폭행 등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의 단계별 응대 스킬을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하여 전직원이 CS마인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긍정마인드를 함양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